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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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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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말 치사해! 나도 젤리 있어! 기다려봐! 그건 뭐야? 요즘 남은 젤리야? 뭐야 뭐야? 처음 보는데? 아 뭘 그렇게 맛있게 먹냐고! 뭐야? 뭔지 알고! 무슨 젤리야? 젤리 아니고 내 똥! 더러워! 아무래도 엄마 아빠한테 젤리 사달라고 해야겠어. 나도! 넌 있잖아! 나 그래도 다른 젤리도 먹고 싶어! 안녕! 아이고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TV나 봐야겠다. 저번에 봤더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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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야! 요리야! 어? 요리야! 어? 오늘 아빠가 아까 그 젤리 사주면은 아빠 오늘 냅두기로 했잖니? 음? 아 싫어 싫어! 나 젤리 한 것도 먹을 거야! 젤리 다른 것도 먹는다고? 어? 리아는 무슨 일이야? 어? 나도 젤리젤리 나도 젤리젤리 어후! 아이 그러면은 내가 어? 저 바로 앞 우리집 앞에 어? 젤리집이 열었거든? 새로운 젤리집이? 거기서 젤리 사 줄 거니까 오늘 토요일이니까 아빠가 괴롭히기 없기 알겠지? 이..이.. 빨리 가자! 오늘 여보도 없어가지고 네 세상인 줄 알았더니 으흐 애들이랑 놀아줘야겠구만 아이고 우리집 앞에 젤리집이 생겼었는데 어? 리아야 바로 요기야! 요로르가 아까 갔던 데가 음? 어, 여기 이란 말이야. 응, 여기가 바로 이상한 젤리집 이라는 곳이래. 아까 여기서 요로르한테 사줬던 어, 지구젤리. 어, 이것도 사줬단 말이야. 오늘 그러면, 리아가 마음이 드는 젤리도 사줄게. 나는, 나는, 나는. 아, 요로르다 당연히 사줘야지. 어휴, 근데 아까 그 지구젤리인가 거기서 딸기 Stack 나오던데, 맛있던데. 어 이거는 사탕이고 어 이거 뭐야 이거 젤린가? 이것도 젤리예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것도 젤리예요 아저씨? 네 이거는 뼈젤리라고 뼈젤리? 네 여기 있는 이 살코기는 전부 이제 과자 봉지고요 이 안에 있는 뼈를 먹는 게 이제 젤리입니다 아 그렇구나 어 이리야 그럼 한번 구경해볼까 어떤 젤리가 있는지 아 이거는 아저씨가 이따가 저녁 먹으실 때 쓰실 건가 봐 그쵸?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것도 젤리예요? 랍스터 젤리도 있네 랍스터 젤리도 랍스터 젤리 그 다음에 이거는 생선 젤리 이거는 오수수 젤리입니다 진짜 생선으로 만들었나봐 비린내 오조 그래 아이고 그러면 내려가볼까 아저씨 와 이것도 젤리예요 닭도 있네 아 이거 닭젤리라고 이 닭을 닭젤리를 먹으면은 그 치킨 맛이 난답니다 야 이거는 이거는 움직이는 젤리네 우와 이거 움직이는 레인보우 젤리인가 봐요 근데 이건 움직이는 레인보우 뽀동뽀동 젤리입니다 야 요리야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움직이는 젤리네 어? 움직이는 뽀동뽀동 젤리? 그래 야 먹어봐 아우 조금만 어이구 이거는 위네 위? 그쵸그쵸 어이구 잘린 귀? 맛있어요 먹어보세요 야 이런 이런 호러한 이거 혀골젤리도 있네 이것도 먹어봐 와 별기도 아니네 이거 사야겠다 이거 이거 재밌네 이 젤리 이건 무슨 맛이에요? 아 이거는 이거는 그 심장맛입니다 심장맛이 뭐야? 딸기맛도 아니고 혈관이 뚫리는 맛인가봐 그게 뭔데? 통신놈 맛인가봐 아저씨 근데 이건 뭐예요? 근데 이거 앞에 있는건? 아 이거는 몸에다가 적셔 먹는 젤리입니다 여기 들어가보세요 한번 오우 젤리에 빠지고 있다 오우 아 아빠 덜 익어 오우 아빠가 잠긴다 이거 못나오는데 근데 그게 문젠데요 아저씨 못나와요 젤리에 갇혔어요 아빠 내가 꺼내줄게 꺼내줄게 꺼내주세요 꺼내주세요 자 나오세요 꺼내줄게 우와아 어 이거 다리가 다리가 젤리가 됐어 다리에다가 젤리를 묻혀먹는건가 그래 빨리 핥아먹어 그래 아빠 다리를 핥아먹으렴 맛있지 아빠 다리 젤리 난다 우와 아빠의 발냄새가 엄청날텐데 세가지 맛이 있으니까 마음껏 찍어먹으세요 아 이렇게 찍어먹는거군요 네 아 이거 씻고야겠다 콜라맛인가보다 콜라맛 어 요로야 구해줄게 아빠가 우와 구해줄게 오요 요로로 젤리가 되었네 오 우와 뭐야 이거 석탄젤리 다른것도 보자 와 이것도 움직이는 젤리야 이건 여러가지 맛이 있나봐요 아저씨 이건 이거는 파인애플 딸기 각종 과일맛이 다 첨가되어있는 네 레인보우 오 미래젤리 그쵸 어 뭐야 여기 누가 오빠 똥을 갖다놨어 어 이건 뭐죠? 아저씨 아 이거는 그 그거에요 그 누텔라맛 똥입니다 음 음 초콜렛 나도 집에서 하나 가져왔는데 어이구 우와 이건 변기젤리인가봐 변기젤리 이거 맛있어요 먹어보세요 콩나물도 씹히고 여기 여러가지 야채들이 있어요 으악 우와 이거는 애벌레젤리인가봐 애들아 애벌레젤리 어? 애벌레요 이거? 징그러워 아 이거는 그 실제로 애벌레를 가지고 젤리를 만든거에요 음 아 이 끝부분에 초콜렛인가봐 음 어 이건 뭐에요 이건? 이건 뭐야 이건 오 내가 먹어볼래 내가 먹어볼래 오오 그래 먹어봐 이거 먹어 먹어봐 어 이거 뭐야 응? 오오 오우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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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어때 오오 이마스으으음 이야 이건 뭐야 와 이거 드라큘라 그거 입 인거 같은데? 오 이것도 젤리에요? 오 네 이거는 입에다 끼시고 조금씩 빨아드시면 돼요 아하하 그런거야? 네 네 어 이거 뭐야 이거 ? 너무 징그러 이게 요즘에 그 유튜버들한테 유명한 그 눈알 젤리래 얘들아 눈알 젤리 어? 이 안에 딸기 맛이 있다나? 뭐라나? 어 이것도 사가자 플라큘라 이것도 사가고 뒤에는 또 뭐가 있을까? 어 이거 뭐야 햄버거 젤리다! 폴라 젤리! 야 맛있겠다 이거 이것도 사가야지 어 이거 맛있겠다 어 진짜 맛있겠다 이거 이거 지구젤리랑 이거 곰돌이 젤리네 아저씨! 곰돌이 젤리 네! 이거 계산해주세요 저희 다 골랐습니다 네 저 사태로 오세요 여러분들 네 일단은 잘린기랑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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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산해주세요 맛있겠다 이거 아빠 그것만 살거야? 응 그럼 또 뭐가 사? 저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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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어 이거 이거 꼭 우리집에 없는 것부터 주네 뭐지? 어 아저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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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에요? 톡톡톡톡톡톡 아 요즘에 50% 셀이라서 이거 다 합쳐서 53,000원입니다 오오오오오오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얘들아 이제 젤리도 샀겠다 이제 집에 가볼까 이거 맛있게 먹어봐야겠다 궁금하다 어떤 맛일지 자 가자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젤리 맛있겠다 아이고 젤리 사왔다 아이고 음 어휴 애들아 응? 아 젤리를 사오긴 했는데 이게 젤리가 생각보다 크네 그치? 응 우리가 이 식칼로 젤리를 좀 잘라서 먹자 어? 반으로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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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완전 좋아 뚝뚝뚝 해볼까? 음 좀 잘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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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왜 이렇게 안 잘려? 아 그러게 아 왜 이렇게 안 잘리냐 이거 이 젤리가 너무 딱딱하지 않아도 아 이게 말이야 아 여보 왔어 오늘 이렇게 모임을 잘 하고 왔구 어 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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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여보도 아 여보도 잠깐만 하지마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어 아 여보가 빨리 앉아서 먹어 이거 이거 같이 먹자 이거 어 으아아아 이거 어떻게 먹어요 아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어 어 어 뭐야 이거 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애들아 엄마가 왜 그러지 뭐야 뭐라겠어 아무래도 엄마가 뭔가 잘못 먹은 거 같은데 어 irrelevant 즈음 ech 쨈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